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 드림랜드 아파트 20년째 거주 중입니다. 재개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아파트 문의를 주셨는데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있는 지역인가봐요. 이쪽 아파트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용인으로 갑니다. 전국을 우리가 다 다녀요. 네. 자, 용이 드림랜드입니다. 뭔가 꿈이 있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왼쪽 바로 옆에 보면 신갈중학교도 있고 근처에 학고는 좀 괜찮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골프장이 있고 아래쪽을 보신다면 기흥역, 기흥역 더블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역이 어쨌든 이 더블역세권이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기흥, 기흥 지엘 푸르지오, 기흥역세, 센트럴 푸르지오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 타고 가시게 되면 꽤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신갈천 위쪽이냐 아래냐 그래서 신갈천 위쪽 같은 경우는 좀 된 구도심인 거고 신갈천 아래쪽은 이렇게 개발이 된 신도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용인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좀 핫하다 보니까 이 용인 이제 용인 에버라인을 타다 가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처인구 라인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가는 길이었거든. 그래서 에버랜드를 가거나 좀 머리 식히러 갈 때나 그냥 갔었었고 더불어서 동백지구가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반에만 좀 반짝하고 중후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기흥 어쨌든 더불이니까 사람들이 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더불어서 용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흥구청 주변에 보시면 요즘에 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라는 부분에서 근처에 뭐 동부나 한양이나 이런 한성이나 이런 풍림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그라시아는 그랑시아는 이거는 영어가 들어갔으니까 좀 새 것 같잖아요. 근데 왼쪽은 아 동부 한성 한양 이건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비슷한 구도심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지구청이 있어요. 수지구청 또한도 역시 똑같이 뭐 한성, 현대, 동아시아 동부, 보호원, 성지, 상록, 주공, 정강 가는 아파트들 이름이 있잖아요. 풍림동아. 그래서 좀 연식이 된 애들이 요즘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바깥쪽에 이런 시골 부동산들을 개발을 하는 이 도시 개발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드림랜드가 딱 된다. 안 된다는 좀 약간 지금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한성 또한도 역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폭발적으로 좀 주변에 좀 급진전되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돼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90년대 어쨌든 초반에 지어진 부동산이지만 세대수가 이게 좀 작아요. 드림랜드. 영어는 들어갔지만 조금은 뭐랄까요?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좀 오래된 얘네들 세대수부터 좀 더 단계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어서 그래서 세대수도 좀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300세대가 아주 조금 안 되는데 청담동에 있다거나 삼성동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할 테지만 어쨌든 여기는 삼성동, 청담동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딱 조망권도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앞에 개발이 더 진행이 돼야 시청자님 부동산도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뭐 당장 크게 생각해서 이게 되냐는 안 되냐는 게 되냐는 안 되냐 보다는 내년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